오시면서 앞부분을 보시고 좀 생각보다 높게 뛰셔야 됩니다. 다리를 접어야 돼요. 다리를 접어야 돼요. 색상도 좀 들어가게 잘해요. 그러면 앞에서. 앞에서 좀 하시고 저는 중간에 들어가서 할게요. 세력 좋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. 아시겠죠 어르신? 아시겠어요? 어르신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 탈탈해. 스토리! 파이팅 파이팅! 손희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파이팅! 위로 위로 위로! 하나 둘 셋 파이팅! 김재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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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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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서련아 고생 많이 해 드려야 돼. 방송 좀 뭔가 좀 급해. 야 방송 끄는다. 방송 끄는다. 뭔가 되게 급해 지금 막. 얼굴이. 지금 봐, 지금 봐.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.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. 아 그래? 생각했잖아, 생각했잖아. 그 명이라고. 그 명이라고 계속 얘기해. 뒤를 드리버거리잖아. 보자, 보자, 보자. 첫 번째 신선, 첫 번째 신선. 손을 믿어.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... 1,2,2,3,3,3,4,3,4,3,4,4,3,4,4,3,5,0,3,0,4,0,1, 2,0,8. 넘어가야 돼! 진짜 대단한 거! 진짜 대단한 거!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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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때부터 걸린 거 아니야 너때부터 걸린 거 없지 너때부터 걸린 거 안 되잖아 승리를 위해서 하나 둘 셋! 우림아 긴장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 몇 개 있지? 네 다섯 개요 자신 있게? 네 다섯 개요 딱 치고 바로 들어가 딱 보고 짠! 리듬을 딱!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있어 그게 말은 설마는 없어 뭔가 떨려요 떨리지? 긴장감을 이겨내야 돼요 긴장감을 이겨내야 돼요 아하 너무 높게 들어갔대 너무 좋아서 여기 들어가서 그냥 내가 들어갔대 야 야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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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해 그만해 그만해 아아 오우 야 야 불안해 그만해 불안해 그만해 아아 오우 와우 우와 오우 와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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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실 으아 아 으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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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? 우리 태도제야 괜찮아 태도 타인 맞았는데 네가 좀 더 나 미끄러질 뻔했어 아 야 앞으로 땡겨야 돼 땡겨야 돼 더 땡겨 이번엔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어